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, 문구, 완구 등에 대한 위조 제품 판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.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아동복과 장난감, 신발, 악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 상품 거래 행위입니다. 서울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 시 정품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민들에게 구매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